.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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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끝에서 지금 벌벌 떨면서 오줌 싸면서 내리고 있을걸요? 이겼다 이겼다 우리팀 밖에 없다 이거 무조건 치킨이라니깐요 제가 무조건 처음에 기작을 했잖아요 혹시 내가 갈라는데 미리 누가 선수 쳐서 계속 먹고 있어요? 진짜 총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거 빡종해도 될 것 같아요 내보낼까요? 아니 괜찮아요 별로 소리 안 나요 아니 제가 방해돼서 그래요 아니 안 내보내는 거 같지 긴장되고 좋은데 아 그래요? 이거 아마도 1등 잘 나왔어요 아마도가 아니고 지금 기는 순간부터 이미 1등이라니깐요 저희 방금 소에요 음메하는거 들으셨죠? 큐비우 이겼다 이판 이겼다 진짜 이겼어요 방금까지 농담이었는데 진짜 1당 이거 무조건 이겨요 4x4번이 있어요? 어 다 털었는데요? 다 털어도 어떻게 없냐 이렇게 저 오늘 이후로 캠프 브라보 절대 안 올 것 같아요 와 소음기 SR 나왔어요 저 다음부터 캠프 브라보 무조건 올 것 같아요 여기 자기장 들어가요 슬슬 다 먹은 것 같아요 자기장 닿으면 기분 나쁘니까 잠깐만 자기장 너무 빨라요 마라톤 선수야 아 이거 닿으면 진짜 게임 못해요 저 진짜 제발 제발 헬로우 잠깐만 아 맞을 것 같아 이거 맞았다 아 나 이거 아 저 안맞았어요 두팀 맞았어요 아 뭔데 죄송해요 그냥 수류탄으로 할복하면 되죠? 네? 잘가세요 정없는거 확인 배율 씨 아유 씨 때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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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분열 확인 배율 씨 방금 한 대 때림으로는 일에서 지금 200% 이겼었는데 180으로 지금 깎였어요 아시죠? 아 깎았다 아 이거 실수 살짝 용납 안 되거든요 아 deixeokk 정오쿵 자 누구에요? 아 바랍 정오쿵 저 살짝 뒤로 벌려서 쏠게요 저 벌리는 것 너무 좋아요 상당히 벌렸어요 저거 무조건 잡아요 무조건 무조건 hu 100% 250 벌려서 못 잡은 적이 없어. 이번 거 못 잡았어요. 아 찾았다. 어디예요? 담벼락. 내 위치 절대 몰라. 지금 어세신 크리도 하고 있거든요 혼자? 아 진짜 삐끄러가네. 아 찾았다. 하나 컷. 하나 컷 하나 컷. 어 헌덧펜 하나로. 쟤 저 절대 못 봤어요. 아 여기 연막에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하나 더 있다. 아 집 안에 있다. 바로 아파 집 안에. 아 너무 아파요. 저 머리 맞았어요. 집 안에 아직. 집 안에 아직 한 명. 집안 저 쬐고 있거든요 아직. 어 기절. 까비. 지금 한 명 살리고 있어요 집 안에. 지금 진입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명 남았죠? 100% 아직 못 살렸어. 우리가 그냥 이겨. 저 또 돌아갈게요. 뭔지 아시죠? 잡았어요 기절. 하나. 나이스 저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살려주면 진짜 히어로.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바로 사망했어요. 끔살 당했잖아. 대박. 혹시 3번님 구상 하나 있으면 주면 진짜 히어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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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 3번이 죽는다 3번이 죽는다. 잠깐만. 나도 죽어 이거. 풍대가 없어 풍대가 없어. 너무 위험한 상황 아니에요 우리? 풍대 없어요? 나 풍대 있어 풍대 있어. 나이스. 풍대 한 3개 정도 먹은다면 구상 먹으면 여유로워요.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나이스. 우리 너무 완벽해 지금 어벤져스야. 진통제랑. 나이스. 너무 이겼다. 프라이팬. 프라이팬이 사툭인 거 아시죠? 엉덩이 다 막아줘. 제발 그만해. 우리 지금 조금 위험한 거 다들 아시죠? 차 혹시 있으면 우리 무조건 살아요. 아 4번님. 아 무조건 살아. 구상 먹었어. 아 구상 있구나. 체력 지금 1등이에요. 나 없어. 나 없어. 2번님 구상 하나만 떨궈주면 안 돼요? 3번님. 3번님. 제 앞쪽으로 가세요. 혹시 죽으시면 제가 양분 삼아가지고 님 거 먹어드릴게요. 야야야. 구상 하나. 나이스. 3번님 그냥 살았네. 자기장 밖에 있는 사람 아직 있다. 괜찮아요. 자기장 밖에 있는 거 이미 사람 아니에요. 다 죽은 놈이라 봐야 돼요. 저 지금 조금 위험한 거 같아요. 잠깐만 너무 아파요 이거. 우리 다 죽었어요. 자기장 페이지 5야? 다 죽었다. 마지막으로 총 몇 발만 쏠게요.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졌다. 에미에서 6배율인데. 헬로우. 잠깐만요 님들. 1번님 있잖아요. 네 나가지마자. 스쿼드의 뜻이 뭔지 알아요? 네 명이서 한 팀이라는 거예요. 한 명 남았어요.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아직 한 명 남았어요. 엉덩이에 도끼 찬 거 보니까 완전 올라프야. 상남자 이 판 이겼어. 제가 소리 100으로 한다면 진짜 다 봐드릴게요. 어 봤죠? 나이스 거 그냥 이겼어요. 두 명이에요. 근데 쏘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아 못 봤어? 못 봤어요 절대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나이스. 쏘지마. 쏘지마. 쏘려. 우리 완전 팀이에요. 저 앞에 가는 애들이랑. 너무 자연스러운데. 하하. 제가 싸웠다. 어부질 하면 돼요. 그렇게 넘어와야 돼 얘네도 어차피. 앞에. 나이스. 왼쪽 왼쪽 왼쪽. 오른쪽에 아직도 있어. 님 도핑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선 뛰어야 돼 이거. 일단 들어가 일단 들어가. 오른쪽에 있어요. 나이스. 거기 뒤에 숨어요. 거기 바로 정면에. 나이스 봤어. 아주 좋아. 완전 호크아이야. 부탄 조심해. 잠깐만 고스트바도강 한 명이면 충분할 거 같아요. 두 명은 좀 조용히 하고 있죠 우리. 연막 연막과 연막과. 앞에 연막과.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이겼다. 제 머리 내미는 순간 우리 1번님한테 그냥 죽어요. 호크아이잖아. 아 보여. 빵. 나이스. 뒤로 빼 그냥 뒤로 빼. 야 뒤로 빼. 나이스. 이거 절대 안 맞아 절대 안 맞아. 무빙 신이라니까. 아 못 맞추는데. 나이스.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근데 우리. 나이스 1번님도 좀 못 쏘는 줄 알았잖아. 도핑 도핑 도핑. 그냥 이겼어 이거. 잠깐만 도핑 하면 안 돼. 우리 좀 더 앞으로 가야 돼. 하면 뒤져요. 앞에 사람 있어 앞에 사람 있어. 자기쟁이 절대 우리 1번님 못 잡아. 나이스 아까웠다. 진짜 카구팔 너무 잘했어요. 수고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은 거예요. 수고했어요.